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3부, 뇌적인 위로에 대해 제4장,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Nothing worthy of honor, nothing lofty, nothing praiseworthy or desirable, save what is eternal. Let the eternal truth please thee above all things. Let thine own great vileness displease thee continually. Fear, denounce, flee nothing so much as thine own faults and sins, which ought to be more displeasing to thee than any loss whatsoever of goods. There are some who walk not sincerely before me, but being led by curiosity and pride, they desire to know my secret things and to understand the deep things of God, whilst they neglect themselves and their salvation. These often fall into great temptations and sins because of their pride and curiosity, for I am against them.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Let therefore, 그러므로 Let nothing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Which thou dost 자, 네가 한 그 어떤 것도 seem to be great 나한테 대단한 것처럼 이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Let nothing be grand grand라는 말은 웅장하네 그 어느 것도 웅장한 것처럼 nothing of value or beauty 앞에 전치사 오브와 같이 쓰여서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가치 있는 또 여기 여기 오브와 같이 연결돼서 오브 뷰티 하면 아름다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가치 있거나 아름답게 여기지 말고 nothing 워리어 아노 워리어 오브 하면 뭐뭇의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느 것도 아노 영광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또 여기지 말고 nothing 럽티 럽티 그 어떤 것도 고개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nothing praiseworthy or desirable praiseworthy 라는 말은 찬양할 만한 그죠. 그 어느 것도 찬양할 만한 하거나 desirable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save 는 이제 뭐뭇 말고 는 이런 뜻이에요. what is eternal 그래서 영원한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말거라 이런 얘기죠. let the eternal truth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please dee above all things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라 진리에 기뻐해야 되겠죠. 또 let thine own great vines 너 자신의 큰 vines 하면 어떤 비열함 같은 거예요. 비열함이 displeased continually displeased 는 동사로 불쾌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자신의 어떤 큰 비열함이 너를 continually 계속해서 불쾌하게 여기게 하도록 하라 너를 불쾌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fear 어떤 두려움 또 denounce denounce fear 가 동사로 쓰였네요.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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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또 denounce 라는 말은 이거는 맹렬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다 또 flee 달아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fear denounce flee 우리의 목적 nothing 입니다. nothing so much as 이런 표현은 바로 그것 또는 딱 그것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 다인 own false and sin 네 자신의 잘못과 또 sin 죄악을 두려워 하고 비난하고 거기서 달아나도록 해라. 그치 그것은 그치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false and sins 가 될 텐데요. Ought to be more displeasing 오우토부 장사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더욱더 displeasing to thee 너한테 불쾌한 것이 돼야 하면 된다. than any laws whatsoever of goods 그래서 그 어떤 것 whatsoever 니까 그 어떤 선한 것에 그 어떤 것에 손실보다도 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한 것이 그 어떤 것에 손실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불쾌하게 여겨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밑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 there are some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walk not sincerely before me 내 앞에서 sincerely 진실하게 진실되게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but being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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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끌다 라는 뜻인데요. read read 이게 과거 문서에요. be read 이끌리다. by curiosity 호기심과 또 자만심 자만심에 이렇게 이끌려서 they desire to know my secret things 그들은 나의 은밀한 것을 알고자 한다. and to understand the deep things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이해하고자 한다. 단지 호기심과 자만심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죠. why 그동안에 그동안에 또는 반면에 they neglect themselves neglect 라는 말은 소홀히 하다. 그래서 스스로는 소홀히 하고 their salvation 자신의 구원은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죠. these open for great temptation 이들이 종종 큰 temptation 시험에 빠지고 and sins 죄악에 빠진다.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들의 자만심과 그들의 호기심 때문에 이런 뜻이죠. for 참으로 I am against 나는 그들의 말 쓰고 있다. 그들에게 반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묵상한 내용을 좀 보면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 너무 그 마치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을 알아내려고 자신만 아는 대단한 것을 여기고 이런 것이 바로 pride 자만심과 curiosity 호기심에서 비롯됐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항상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만심과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을 자꾸 알아내고자 하는 것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